영글리시 156회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2월 22일 목요일 뉴욕타임스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가지 소식을 골라봤습니다. 첫번째는 Russia warned against NATO troops in Ukraine 이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두번째로 골라본 소식은 Hamas played down talk of a nearing ceasefire 그리고 세번째로는 Mercury pollution is terribly high in tuna 라는 세가지 소식입니다. 그럼 첫번째 소식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중요한 표현 정리하고 중요한 어휘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소식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Russia warned against NATO troops in Ukrain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토군이 개입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날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warned yesterday that a ground intervention in Ukraine by any NATO country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warned yesterday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처리 이어져 나오죠. A ground intervention 지상군의 개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은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상군의 전쟁 개입입니다. 자 누구에 의한 전쟁 개입이냐 by any NATO country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가입한 유럽 서방 국가들 중에서 어떠한 나라라도 그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이 ground intervention을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내용인데 일단 intervention 이라는 이 명사는 intervene 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개입하다 중재하다 혹은 끼어들다 회방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the government decided to intervene in the market. 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왜 그렇습니까? to stabilize prices.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prevent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intervene, 개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in an effort to preserve peace, 평화를 preserve,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the UN may intervene in conflicts. 자 UN이 국제연합은 between nations, 국가들 간의 conflict, 무력이나 충돌이나 갈등에 intervene,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intervene 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intervention 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a ground intervention 이라는 것은 지상전에서 만약에 나토국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시겠습니다. would lead to a direct clash.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을 유발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lead to 라는 동사는 어떠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자 무엇무엇을 유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잠시 살펴보고 나서 계속 읽어보기로 하죠. 자 무엇을 초래하다 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excessive consumption of sugar. 자 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 excessive하게 consumption, 섭취하는 것은 can lead to diabetes and other health problems.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lead to 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자 lack of communication in a team. 자 한 팀에서의 소통의 부족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reduced productivity. 줄어든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ead to a direct clash. 자 세 번째 줄 계속 보시죠. 직접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이냐. between A and B 이렇게 연결됩니다. between the western military alliance and Russian forces. 그러니까 서방국가 군사동맹. 나토 회원국 간의 군사동맹과 그 다음에 Russian forces. 러시아 군대 사이에 a direct clash. 직접적인 충돌을 would lead to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Russia warned yesterday. 러시아가 이제 경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죠. The response came a day after. 그러니까 그 반응은 여기서 그 반응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는 러시아의 반응은 came a day after. 자 뭐뭐한 하루 뒷날 하루 뒤에 나온 반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부터 하루 뒤입니까? after Francis President Emmanuel Macron 우리가 프랑스 대통령인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made a provocative comment. 도발적인 말. provocative comment. 도발적인 말을 한 하루 다음 날.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도발적인 말입니까? about the possibility of allied countries sending in troops. 그러니까 연합국가들이 allied countries. 동맹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allied, 연합국가들이 sending in troops. 군대를 파견할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provocative comment.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러시아의 이런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must play down talk of a nearing ceasefi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play down. 자 가볍게 넘겨버리다. 조금 이제 그 중요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그래서 경시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문맥에서는 맥락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는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기사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played down the severity of the economic crisis to avoid public panic. 그러니까 to avoid public panic. 대중들의, 국민들의 패닉을 피하기 위해서 The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의 severity, 심각성을 정부는 play down 해버렸다. 정부는 그 심각성을 그냥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The manufacturer played down the defects. 그 제조업체는 the defects, 결함, 결점이 있는데 그 결함을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다.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결함이냐? Found in the product. 그 제품에서 발견된 결함. 그 결함을 무시하고 넘겨버렸다. 가볍게 그냥 넘겨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He played down his achievements. 그는 그 사람이 세운 업적, 그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이 기여한 것. 이것을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Insisting that he was just a part of a team. 그 자신도 한 팀을 구상하는 일원이다. 한 팀을 구상하는 그냥 자신도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세운 업적을, 자신이 기여한 바를 play down 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play down은 앞에서 본 두 개의 문장과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mas played down, talk of a nearing ceasefire. 전쟁 중단에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Hamas은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다. 팔레스타인의 Hamas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굉장히 무력 충돌이 오랫동안 이어져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충돌이 끝날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팔레스타인의 Hamas가 그냥 play down 해버렸다. 그런 제목을 가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뒤쪽의 내용 보겠습니다. After President Biden expressed cautious optimism on Monday.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cautious optimism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인데,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쳤다. 그런 얘기죠. 뭐에 대한 낙관론입니까? About the chance.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가능성입니까? Of a ceasefire in Gaza by next week. 다음 주쯤에 가사 지역에서 전쟁 중단의 chance,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chance라는 단어를 그냥 기회라고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우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회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chance의 예문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The weather forecast says, 일기예보에 따르면, there's a 50% chance of rai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는 강비가 내릴 가능성이 50%입니다. 라고 일기예보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Scientists say, 과학자들에 따르면, there's a small chance. 그럼 여기서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Of an earthquake in this area. 이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능성이 낮습니다에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a good chance가 되는 겁니다. The doctor said,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there's a good chance, 가능성이 높습니다. Of recovery,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ith a proper treatment. 여기서 전치사 with, 이 표현은 조건절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re's a good chance, 라고 의사가 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About the chance of a ceasefire in Gaza. 자, 카자 지역에서 전쟁 중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론, 그러니까 cautious optimism이라고 말했죠.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한 이후에, 여기까지가, after, 접속사 after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나오는 겁니다. 하마스 threw cold water on the prospect. 자, 하마스는 그 전망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through, throw, 던지다, cold water, 차가운 물을 on, 무엇, 무엇 위에 던진다. 그런 얘기인데,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찬물을 끼얹다. 그런 얘기죠. 자, 이 표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when we were getting excited about the new project,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떠 있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태로 있었을 때, the manager threw cold water on our plans. 자, 부장님이 우리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Citing budget constraints,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에 들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Every time we come up with a new idea. 자, 여기서 come up with, 어떤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John throws cold water on it. 자, John은 그것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찬물을 끼얹어버립니까? Without even considering its potential. 그 잠재력,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찬물을 끼얹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Hamas through cold water on the prospect, 그 전망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떤 전망이냐? 뒤쪽에 따라오는 대절이, 앞에 나오는 prospect를 가리킵니다. That it was close to reaching an agreement with Israel. 이스라엘과의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망에 대해서 Hamas through cold water,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Mercury pollution is stubbornly high in tuna.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Mercury, 바로 수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자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인 수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은을 가리키는 거죠. 수은에 오염되는 것, pollution is stubbornly high in tuna. 참치의 몸 안에 굉장히 고집스럽게도 높다. 그러니까 참치가 수은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이 stubbornly high, 고집스럽게 높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수은 중독, 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을 낮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비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수은 중독이 유지되거나 높아져간다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team of French researchers, 프랑스 연구자 한 팀입니다.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연구자 한 팀이 found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that mercury levels in the fish 여기서 in the fish,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겠죠.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in the fish 여기서는 이제 참치 앞에 나온 tuner, 참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치 몸속의 mercury levels, 순의 수치가 되겠죠. 이것이 have remained virtually unchang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remain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remain, 남다라는 의미도 있죠. 남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인 상태로,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가 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remain,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Despite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The currency's value, 통화 가치는 remained stable Stable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 안정된 상태,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We have to invest in new technology 신기술에 투자해야만 됩니다. If we are to remain competitive 우리가 competitive한 상태,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유지하려면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remain, 뭐뭐인 상태,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세 번째 예문에서 remain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 doctor ordered him to remain in bed for a few days 의사선생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는 겁니다. To remain in bed for a few days 며칠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침대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 병상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입원을 며칠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remain의 의미는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 무엇,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른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상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virtually unchanged, 사실상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 츄나 몸속에 참치의 수은 성분의 수준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거죠. Despite Decades of Global Regulations 국제적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국제 규제, 국제적으로 규제하거나 기준을 정해둔 게 있는데 Decades of입니다. 수십 가지의 국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죠. 어떤 국제 기준입니까? That have curbed releases of the toxic metal 독성 금속물질 배출을 curb, 억제했던 국제 규범 Global Regulations. 이 국제 규범 수십 가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참치 몸속에 있는 수은 중독의 수치는 실제로 변함이 없는 상태, 그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이번 영상에는 좀 더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표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리 잘,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